자 여러분도 오늘의 올거는 갈틱폰 5인 합방이구요 오늘은 이제 계록샘용에다가 플러스로 김하네까지 추가가 되는 이제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를 이루어져가지고 갈틱폰을 하게 되는데 갈틱폰 룰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할 때 본인의 주제를 적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랜덤하게 다른 사람한테 옮겨져 갑니다 그 그림을 다른 사람이 다시 토스를 받아서 정답을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식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문장을 여기 나와있는거 써도 되는거지? 일단 나 따라 쓸게 굳이 따라 쓸 필요 없지 재밌게 본인이 써도 되고 아니면은 따라 써도 되고 자신없으면 따라 써 천하의 재미가 노재민사람이다 똑같이 됐다 담배피며 울고있는 아저씨? 아니야 똥꼬이가 누구야 그걸 말하면 안되잖아 니는 뭐해 일단 뭐 첫판 연습한 느낌이니까 일단 해보죠 야 한명 누구야 한명 난 다했어 난 다 아 시끄러워 아 미친게 뭐야 미친 정랄한 걸 그렸어 미친놈이 이거 어떤 사이퍼야? 어? 어렵네 시참해 시참 6명이 끝이야 이거 흥분한 쌤이야? 흥분한 쌤이야? 와 나 이거 궁금하네 야당본을 야당본까지만 하면 올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야 야당본은 뭐야 이게 다음 이렇게 와전된거야?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아 미친 너무 직설적이잖아 아 이거 다이어리잖아 누가 봐도 이시이야 돈 뜨거워 어머 잘 봐 맞췄어 결국엔 맞췄네 정랄 정랄 맞췄다 에바 주제가 중요하구만 유 싹 어? 어? 잠깐만 아이씨 이게 뭐야 이거는 조금 너무 원색적이지 않나 형 형은 잘했다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 뭐야 아 미... 뭔데 이거 어떤 아이 저것도 어때 어떤 미친놈이 이걸 준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해야 돼 사이코같은 놈이 주제를 줬다니까 끝냈습니다 다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? 에? 난 이거 못그렸는데? 너무 유혹하게 됐잖아 잘그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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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 셈이야 얘는 왜 다 셈이야 그래도 털본데 오 야 점점 느는데 애들이 개웃겨 섹시한 털보하는 거 지금 왜 애교를 했을까 아이씨 미쳤나 미친 이게 뭐하냐고 이게 아 그리기 싫었다고 왜 김계정으로 왜 바뀌냐고 근데 미쳤냐? 남편이야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그냥 어? 헐 개정이 맞았어? 아동보다 쌤한테 델킨 김계정? 어? 쌤인데요 아 반대잖아 아 근데 왜 나를 맞춰 어 형 맞았어 아니 뭔데 아니 내가 반대로 그렸거든? 아 근데 왜 야동보다 들킨 개정이로 나오냐고 왜 왜 도라이야 뭐야 이걸 왜 맞추냐고 용융이가 어떻게 맞춘거야 어떻게 맞췄누 재밌어 이거 많이 재밌는데 개쉽게 싹 어 잠깐만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? 안 쓰면 큰일 나죠 아 못 썼어 다시 하면 안 될까? 아 나 주제를 너무 선 넘을 거 같아가지고 안 했거든요 선 넘는 게 재밌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면 말라버린 스폰지방 뭐야 아 그 방 그 정도면 납뱃해 그런 게 아니야? 이 시점부터 점점? 아야 점점 말랐어 아 뭐야 이게 단무지 이거는 단무지 아 스폰지지 오프라이드 최고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오프라이드잖아 아 그만해 경고예요 저 아 최대한 마른 걸 표현한 거라고 잘해보자 이번 건 공모란에서 사도라뇨 이게 뭔데 대체 이게 뭔데 대체 이게 뭐가 아 저 새싹 뭔데 뭔데 숙숙숙 공모란 새싹 사도뇨 이게 누울주먹 아 아 홍악이란거 홍악인데 이거 8명까지 내가 늘려놨거든 지금 들어오면 됨 음 좋아 이번 코 이거 논제에 아주 괜찮았다 자 시작합니다 와 이거 뭐야 너무 순수해졌어 갑자기 뭐야 이거 하지만 난 순수하게 그리지 않지 하하하하 환데이 아 가덜거렸는데 자 갑시다 갑시다 자 이거 진짜 그냥 꿈꾸는 컬러풀학 다 하기 다 아 아 이걸 캐치를 못하네 아 이분은 뭐죠 대체 김화애님은 아 이게 뭐야 맞잖아 맞네 근데 저 그림만 보면 맞네 야 뭐야 잔혹 동화가 됐잖아 야 뭐야 이게 갑자기 이건 너무 잔혹하잖아. 자, 이제 여기서 김한혜 강태하고 현석이님 초대합니다. 아, 이거 주제방. 끝. 이 정도면 잘 그렸죠? 너 방구 꼈어? 부국 소리 뭐야? 펭구가 왔다 갔나? 좋아, 이거 나. 아, 잠깐만. 뭐였지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개 진지해진 거야, 지금. 혹시 내 마이크가 끊겼니? 집중하고 있어. 집중중이다. 진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그린다. 나도 따라 그리고 했어. 마지막까지 시간 쓰네. 뭐야, 이거. 아, 됐다. 다 됐네. 최선을 다했다. 이거 뭐야? 야, 내가 초등학교 때도 이보단 잘 그렸다. 이건 진짜 무지성으로 그린 거야, 이건 진짜. 자, 가자, 가자. 갑시다. 춤을 하는 애들 검거해. 가자. 브레멘. 아, 브레멘 음악단이었어, 저게? 아, 그렇다. 장난하냐고. 아니, 서로 올라가 있는 걸 그려야지. 장난하냐고. 모르면 쳐보든가. 브레멘 음악단이 뭔지 몰라. 난 그냥 노래 잘 부르면 흑인 아줌마인 줄 알았어. 어떻게 브레멘 음악단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. 수준 점점 낮아지. 브레멘에서 그냥 맨 음악단 됐잖아. 웅변이래, 씨. 뭔데, 이게? 아, 이거. 잘했다. 잘했지? 어, 잘했네. 여기까지 잘했네. 컵은 좀 떨어지는데 잘했네. 오, 야. 아, 뭐야, 이게. 이상해, 이 새끼네. 윙크했잖아. 마스트 포인트. 야, 미친놈이네. 용용이가 제일 미쳤어. 나 이거 진짜 잘그리고 싶었다. 난 이건 못 그린 것 같은데? 오, 괜찮은데? 다음 사람이 잘했던 것 같은데? 아니구나. 다음 사람? 아, 이게 너였어? 뭐야? 잘 그린다. 용용 갈았죠. 뭐해? 뭐해? 뚜껑이가 나와, 미친. 야, 이거까진 알아볼만 하다. 야, 야. 야, 야. 이거 도운 아니냐고. 누가 봐도. 도운 나온 것 같아. 저거 도운하잖아, 이거. 진짜 개웃기네. 어이 먹은 도라르방. 와, 개귀여워. 오, 야. 야, 잘했네. 괜찮은데? 나 이거 조진 것 같은데? 야, 나도 피서가지고. 아니, 아니. 저거 이렇게 그려면 어떻게 알아? 뭐야, 이거. 점점 조지죠? 점점 도라르방 기분 좋아지죠? 뭐냐고, 이거. 이건 뭐야, 이 씨. 출제자식. 아니, 어떻게 맞춰요, 저거를. 아, 야, 이거 누가 조졌어. 나까진 괜찮아. 야, 용룡이부터 바캉스 느낌 나네, 이게. 어떤 미친놈이었다가 소설 써놨냐. 이거 왜 이딴 독 같은 소설을 쓰고 앉았냐고. 잘했네. 잘해놓고 왜 그래. 저 사람 고백하는. 좋아해. 노진구에게 이용다가 다 버려진 도라에몽. 아, 딱 간략하네. 와, 쎄다. 와, 성의 없는 거 봐. 해가리에 닭발 뭔데? 우와, 개쎄 것 같아. 와, 진짜. 눈깔 봐. 자, 대망의 이제 마지막입니다. 다들 분발하셨죠? 영혼을 불태웠습니다. 가자. 개정씨 주제부터. 여탕을 훔쳐보다 큰 남자에게 걸려 호되게 혼나는 용룡이. 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네. 아니, 잠깐만. 뭔데 저거. 신노네, 저거. 뭐야, 이거 점점 이상해져, 왜. 신노네, 저거. 아, 잠깐만요. 길 알려주는 건 줄 알았지, 나는. 뭐야, 뭐야, 갑자기, 뭐야. 립스틱은 왜 그림을 그려. 화가 아니야, 이거 화가? 이거는 현성이님부터 크게 잘못됐네. 어디에 여탕이 있어, 여기에. 소라이네, 저거. 자리라도 그리던가, 이 고추는 뭘 그렇게 크게 그려졌어, 씨. 아니, 근데 록스는 이게 뭘 그린 거야? 길 알려주는 건 줄 알았지. 용룡이가 길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잖아. 용룡 씨, 거실에서 공부하는 개구리. 거실에서 공부하는 개구리. 그냥 저기 뜯는 거 아니야? 뭐야, 이게. 아니, 이거는. 이게 뭐야. 뭐야? 내가 이걸 개구리를 캐치했어. 용룡이 아니에요? 응. 뭐야, 이게. 이게. 팬티 입은 거잖아, 그냥 얼굴에. 그래. 나랑 똑같이 봤네, 록스가. 스티킹 복면 뷰태라고 하려고 했는데, 잘렸네. 또라이네, 저것도. 저지랑이 패티쉬 록스. 이거 잘 그렸다. 이거 내가 그린다니까. 또라이네, 또라이. 어느 생각부터 록스는 없어졌어. 도블링하는 삐에로. 도블링하는 삐에로. 괜찮은데? 다리 털어갔어. 일단 나는 이걸 그린 기억이 없어. 나 뭐 서커스인 줄 알았어. 아, 뭐야 이게. 도르며. 야, 이게 왜 뭐고. 무슨 소리야, 이거. 마지막, 현석이님. 분발하세요. 나무 먹냐? 야, 잘 그렸다, 야, 근데. 잘 그렸다. 야, 이건 망태기 할아버지잖아, 씨. 나무 먹냐에서부터. 캥거루가 아니야. 점점 뭐가 돼. 야, 맞추긴 했네, 뭔가. 아, 이건 김계정이 잘못했네. 다 구도는 똑같네, 그래도. 자, 오늘 이렇게 아주 재미있고 신나고 알차게 그냥. 답방 진행했고요. 다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. 꺽 꺼지세요. 유방. 야, 우후. 그, 다른 영상도 재미있거든요.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한이에요.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고요? 어? 꽉.